테레비젝 아주 그냥 선수에 속아요. 뜨거울까 봐 미리 꺼내놓는 거예요. 맞아요. ear 이것은 진짜 죽겠네, 이거는. 저는 좀 이렇게 장기 쪽이 맛있더라고요. 장기 쪽이? 내장만 했지? 내장이 맛있더라고요. 장기가 맛있더라고요. 장기 쪽이 맛있더라고요. 장기 쪽이 맛있더라고요. 장기 좋아해요. 손톱도 좀 기시고 그런 말 하니까 좀. 내가 꿈이 없어서. 염통. 간. 막창도 맛있고 대창도 맛있고. 천엽도 맛있고. 전골 나왔습니다. 뭐야 또 시켰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 난 몰랐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미쳤다. 맛있겠다. 백종원 씨 못지않게 잘 드시는. 제가 지금 느낌이 고독한 미식가예요. 그래. 머리 잡고 있는 거 봐. 머리가 지금 거슬리게 쌓여서 지금. 정말 옷은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얼마나 더워 보이냐. 독창기름 티면요. 되게 따가워요. 그 맛에 먹는 거예요. 제자리 티면요. 끝나고 밥 볶아주세요. 사장님. 볶음밥 하나만 볶아주세요. 그래. 얘기하자마자 바로 하네. 아유. 죽겠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더웠다. 너무 죽겠다 진짜. 이거 고문하는 거야 이거. 감사합니다. 주세요. 아 불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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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알잖아. 눈치 없이 한 사람 뜨는 사람이. 진짜 숟가락 치고 싶어 진짜. 얹어. 아유. 죽겠다 진짜. 진짜. 음. 와. 미쳤다. 지금까지 봤던 먹방 중에 지금 제일. 제일 먹방. 맞아요. 나는 뒤에 전신 아로마를 번호 외웠어. 여기를 못했어. 어디냐고. 아로마를 전화해. 저기를. 저기를 전화하다가. 왜 어떻게. 아로마를 전화해. 아로마를 전화해. 전화해. 알려줘요 지금. 네. 아로마를 잘 안 씻어주고. 아버지ерх Page Off. 감사합니다.